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을 배신한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돌아오라 설득하길래 속마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영 끊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지방에 사는 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20대 초반에 만나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아이 둘 낳고 살고 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저는 육아와 살림을 하며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통기법으로 수작업을 통해 물품을 제작해 파는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증조부님 때부터 대대로 장손이 기술을 이어받아 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술자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기억 속에 할아버님과 아버님은 매일같이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아침을 드시고 일찍 일터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잔심부름도 하고 그랬다네요. 학교 끝나고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장손인 아주버님이 가업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아주버님은 가업을 잊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은 그런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할머님과 시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다네요. 아주버님은 동생인 남편에게도 너도 이 시골에서 썩지 말고 네 살길 찾아 떠나라고 자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중학생이었지만 형의 말을 이해했다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대도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떠나고 아버님은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만취하도록 술을 드시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셨대요. 남편은 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님께 자기가 가업을 잊겠다고 말씀드렸대요. 아버님은 처음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장남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겠죠. 얼마 뒤에 아버님은 남편에게 학교 끝나면 일터로 나오라고 했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방과 후에 아버님의 일터로 나가 기술을 배우고 익혔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살았대요. 남편은 열심히 기술을 숙련시켜서 5년 정도 후에는 아버님의 작품과 남편의 작품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이때쯤에 저는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쯤에 아주버님은 다시 부모님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은 항상 터 있었고 치문도 달아 없어졌습니다. 여름에는 손가락 사이에 습진을 달고 살았고요. 저는 남편이 일터에서 아버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대 후반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이 없었어요. 돈을 적게 버는 직종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가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아버님께 용돈 정도만 받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주버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다니며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다며 시댁에서 한동안 있더니 갑자기 본인이 가업을 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일을 다 해왔는데 이렇게 말했고 아버님도 처음에는 아주버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새벽부터 아버님을 따라 일터로 나왔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버님은 남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버님에게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하셨답니다. 2년 정도 아주버님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그 후부터는 아주버님과 함께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셨답니다. 아주버님이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남편은 화가 나서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은 말리지도 않고 남편에게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한 달 동안 술로 살았어요. 형이 장남의 자리를 차고 나간 것에 대해 집안 어른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가업을 잊겠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차남이란 이유로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겠죠. 그때 저희 큰애는 돌쟁이였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지문도 없는 만신창이와 같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안주라도 좋은 거 먹도록 해주는 것밖에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터에 나가지 않으니 아버님이 아주버님에게 직접 일을 가르쳤습니다. 아주버님은 며칠에 한 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이 장남이니 가업을 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질투해서 그렇게 일터에 안 나오냐고요. 아버지한테도 배우고 너한테도 배우면 내가 더 일을 빨리 배우게 되는데 형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고 화를 내곤 했답니다. 남편은 너무 상실감이 커서 아주버님에게 화를 내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친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도움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따로 하나 차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자금을 대주겠다 하셨어요.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 너무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을 설득했어요. 당신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일이 이거 하나인데 다른 일을 하면 뭘 하겠냐고요. 나도 아이들 때문에 다시 취직을 하기가 불가능한데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고요. 우리 아빠가 자금을 대준다고 했으니 아버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설득을 했더니 남편이 제 말을 듣더라고요. 아버님이 주신 2천만 원과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의 기술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법을 추가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해요. 업계에서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싸게 값을 쳐주고 있어요. 작품은 보통 한 번에 두 개를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작품 하나를 판매하면 한 달 생활비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친정에서 지원해 준 돈을 다 갚았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할 때 준 돈도 많지 않으니 그 돈 갚을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꼭 갚고 싶다고 해서 저희 아빠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문제가 생기더군요. 남편이 아버님의 일터에 안 나간 후로 몇 달간 아주버님은 열심히 일을 배웠답니다. 그런데 일이 좀 고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7개월 정도 후에 아주버님은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시댁에 얹혀 살면서 놀고 먹는 백수가 된 것이죠. 시댁에서는 저희 남편에게 면목이 없어서 이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나온 지 1년이 되어서야 아버님은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고 네가 와서 가업을 이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할아버지 아버지 작품보다 더 비싼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굳이 우리 집 이름을 쓸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남편이 마음 약한 소리를 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었죠.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혼자서 일을 하시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거의 안 하고 계셨어요. 아주버님은 백수로 지내다가 아버님과 한 번 크게 싸우고 다시 집을 나갔고요. 그 후로도 아버님은 남편만 보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거부를 했지만 어머님과 할머님도 돌아오라고 지겹도록 남편을 설득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도 할머님과 시부모님은 남편을 설득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말씀 못하실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거든요. 아버님 말씀은 늘 이거였어요. 남편의 증조부님 때부터 이어오던 가업이고 일터이니 그 일터에서 남편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OO아빠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한다고요? 아주버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버님은 OO아빠를 배신하셨고 그 일 때문에 OO아빠는 한 달 넘게 술로 살았다고요. 물론 할아버님 아버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기술로 먹고 살고는 있지만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라고요.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OO아빠는 아버님보다 더 인정받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가업, 장남 이런 것을 중요시하다가 차남의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를 주셨으니 더 이상은 돌아오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자체가 또 상처가 되는 말씀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아버님은 고집을 못 버리시는 분인가 봐요. 우리 집안 가업인데 네가 뭘 한다고 이러냐? 호통을 치시더군요. 남편이 아버님께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장남이 그렇게 소중해서 10년 넘게 고생한 날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다시 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아버님께 소리지르며 말했습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일할 마음 전혀 없으니 그런 줄 아시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집에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못 볼 걸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끌고 나오듯이 시댁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더 아픈 것일 테니까요. 아주버님이 떠나고 나서라도 만약 아버님이 남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과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 것은 없이 막무가내로 돌아오라고 하시면 될 거라 생각하셨는지 시댁에 두 달째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 생신도 있었는데 전화만 드리고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저희가 나쁜 아들 며느리가 되더라도 말이에요. 부모님과 가족들이 너무했습니다. 남의 평판 신경 쓰지 마시고 스니님 판단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꼭 등 돌린 사람에게 항상 괴로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내일 하셨을 수가 예지 threshold w 누구도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окиенные는 사실 한 번 예지서 serverInsp